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세금을 내는 시민이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과정은 예산 담당 공무원이 돕도록 해놨는데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을까요? 백운 기자가 제보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8년 전부터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으로 위촉된 시민들은 13억 원 넘는 사업을 선정하는 데 직접 참여합니다. 또 10조여 원의 교육청 전체 예산에 대해 자문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예산 담당 사무관 등 6명의 관련 공무원을 간사 자격으로 회의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부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해 온 이상돈 씨는 간사인 예산 공무원 만나기가 매우 힘들었다고 털어놓습니다. 지난해 여름 열린 4차례 회의에서 간사들이 참석한 회의는 단 한 차례뿐. 나머지 회의는 장학사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산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한 시민위원들에게 이 분야 전문가인 공무원의 각종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 사업계획서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세부 내용이 좀 부실한 사업계획서가 많았고요. 오케스트라, 메이커스, 드론 조립 비행 같은 프로그램 사업의 경우 강사비 산정이 적정한지가 평가하기가 어려워서 행정 지원을 받고 싶었는데. 교육청에 민원을 냈더니 간사인 예산 공무원이 지병이 있어 회의에 못 나왔다거나 일부 회의는 정식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참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더 따져무르니 황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회의는 말 그대로 주민들에게만 맡겨두고 간사인 예산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국가 예산 따는 일에 매달렸다는 겁니다. 예산이나 재정과 관련된 것은 관련된 법과 제도가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편입니다. 진짜 제대로 된 참여 예산을 하겠다고 하면 필수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재가 진행되자 서울시 교육청은 간사인 예산 공무원들이 회의에 상주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김정은